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희곤의 다문화 밀착 토크의 박희곤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를 나누는 경계를 국경이라고 하죠. 지구에는 230개가 넘는 국가가 있고 그만큼의 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라와 나라 사이를 나누는 경계, 국경의 의미가 옅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타인종, 다문화 국가로 변화해 가면서 국경의 존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지리산과 터기선이 품고 있는 도시, 경남, 함양. 인구 4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이 함양만 해도 베트남, 중국, 네팔,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작은 다문화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함양 군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 길 오셨습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함양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이제는 교통이 많이 발달됐잖아요. 우리 함양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 상에서는 한 3시간. 아주 옛날보다는 단축이 많이 됐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선 다문화TV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다문화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문화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과 굿모닝 지리산 함양 군수로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네, 재작년, 재작년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되시고 재작년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셨는데 이제 1년 6개월 약 3분의 1이 지났어요. 그렇습니다. 소외가 어떠십니까?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은 그 당시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정말 관계무량했죠. 그리고 제가 공문을 쭉 해오면서 고향 함량을 위해서 한번 일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고향 함량을 찾아서 출마를 했으나 몇 번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한 연후에 당선이 되다 보니까 정말 함양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제 임기 동안 할 그런 설계를 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실행 단계에 가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직자들이 저도 이제 공직에 오래 있어서 그런데 연초에 바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새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런데 요즘에 특히 바쁘시다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중요한 행사를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저희 그 직원들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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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장님 오늘 많이 파셨어요? 네, 두두기 팔았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많이 사 가시네요. 보세요. 많이 팔았습니다. 아니, 감이 다 맛있고요. 올해 감 농사가 풍년인지 많이 달아요. 작년보다 해마다 나오거든요, 여기는. 그런데 작년보다 훨씬 맛있고 좋아요, 품질이. 많이 사세요. 네, 생각보다 지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량꽃감이요, 지리적 표시 때문에 함량에서 나는 고종씨가 씨가 없기로 유명해요. 씨가 있더라도 간혹 한두 개? 그렇다 보니까 드시기에 편하시고요. 육질이 쫀득쫀득해서 당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함량꽃감의 다른 이유. 첫째, 전성이 들어가고. 둘째, 청결하고. 둘째, 셋째. 제가 아는 지인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형님, 청결강좌에 나오시라고. 나왔더니 자기 고향 함량꽃감 축제 온다고. 너무 달고 맛있다. 그래서 와서 우리도 김흥국 TV 유튜브 하거든요. 우리 들이대로 온 거예요, 그냥. 근데 진짜 맛있네, 달고. 너무 좋네. 다행히 지금 이 시각 족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나 시간인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 함양군에서 명품으로 생산되는 함양꽃감을 서울시민과 우리 한국 여러분께 맛보이기 위해서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특판 행사를 이곳에서 개최하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고정식꽃감은 애프터 임금님께 진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동 황제께 진상을 하고 난 이후에 고동 황제께서 너무 맛이 좋아 이 꽃감을 고정식꽃감으로 불러라. 이렇게 함양을 하셔서 함양의 고정식꽃감이 되었습니다. 맛좋고 품질 좋은 함양꽃감 명품꽃감입니다. 고정황세를 드신 명품꽃감 드시러 와주세요. 많이들 나오세요. 함양꽃감 여기 있으니까 다 들어오셔서 좀 들이대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천화명품 함양고정식꽃감 먹으러 함양으로 오십시오. 네 그 유명한 함양꽃감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네 다시 보십시오. 좋습니다. 이제 우리 저 함양 고정식꽃감은 꽃감 중에서 명품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첫 행사가 꽃감 판매 행사. 꽃감 축제로 금요일 행사가 시작됐죠. 네 그리고 또 이 행사 시기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서울을 앞두고 이런 행사를 하시면 이제 소비자들에 대한 인지도 높아질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에도 또 기여를 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다문화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군수님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사전 조사를 좀 해 봤는데. 네. 함양군의 인구가 약 4만 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인이 860명 정도. 네. 그래서 다문화인의 비율은 2.1% 인데요. 저희가 전국 평균을 한 5% 가까이 보거든요. 그러면 비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숫자가 아니고 우리 다문화인들이 우리하고 섞여서 아주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사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군수님께서 다문화인에 대한 여러 가지 건설적인 정책들을 마련하셔서 추진하고 계신다. 네.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문화 정책을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이유나 동기가 있으신지 우선 말씀해 주세요. 다문화 가족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온 지가 제법 됩니다. 그런 그분들의 입장에 봤을 때 타국의 낯선 곳에 와서 낯선 사람의 남편을 만나서 한국 생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역지사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우리 지역에 와서 불편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고 같이 섞여 나가는 이웃 사춘이 되는 그런 생활이 되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함량군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한국어 강자도 개설하고 네. 또 쉼터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분들이 편안한 생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첫째는 또 이제 그분들이 베트남이나 또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다 나름대로 거기에서 인테리어 즉 아주 그 뭐라고 그럴까요. 수준이 높은 분이 많이 왔어요. 네. 그러나 우리나라에 와서 할 때는 모든 것이 생소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장점을 살려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가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함양에 오는 다문화 가족들 그분들이 함양군에 오는 주요 배경은 무엇입니까. 주로 함양에 오는 배경은 아마 계론을 해서 우리 함양에 정착을 한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론을 함으로 해서 또 일반적인 직장에 나간 분도 있지만은 거기가 또 농사를 많이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함양에 오므로 해서 또 우리 지금 현재 농촌 사회가 고령화가 되어가고 네. 또 홀로 계시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므로 해서 우리 고령화된 사회에서 일종의 자식 역할. 며느리 역할. 네. 딸 역할.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의 문화가 또 우리 농촌이 살기 좋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80년대 후반에. 그렇죠. 저희 그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 네. 네. 그래서 시작해서 사실 이제 그때 결혼 이주 여성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벌써 30년이 지나고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지금 결혼 이주 여성들이 약 25만 이상. 그래서 아주 숫자가 증가했는데 우리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또 농촌 경제에 이바지하고 또 농촌의 가정생활. 이걸 유지하는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저도 그 평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함양군 같은 경우는 주로 어느 나라에서 많이 왔습니까? 주로 함양군에는 베트남 그리고 또 필리핀 또 간보디아 이런 몽골 이렇게 좀. 네. 다양한 나라에서 왔군요. 이제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사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언어 소통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이런 언어 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런 언어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어 강좌를 해서 개인 교수도 하고 있고 또 다문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우리 한국어 말하기 대해 이런 걸 해가지고 성적이 좀 우수한 사람은 고향에도 보내드리고 또 우리가 모범 가정으로 이런 사람은 표창도 주고 이렇게 서로 같이 우리 함양군민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한마당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함양 같은 경우에는 적십자사에서 한 개인이 지금 한 13년째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기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마 익명으로 좀 많이 하고 실제로 나타나지만은 이름을 내기 싫어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지 않겠지만은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함양에 있는 다문화 가족들이 같이 어울리고 또 시어머니와 가족들과 같이 어울림을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언어는 불편하더라도 그 나라의 문화를 빨리 습득함으로 해서 말을 같이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많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저 사진이 보이네요. 아, 예, 예. 저게 이제 결혼 이민자 한국어 대회 사진인 것 같은데요. 저 때 제가 시상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1등 한 분을 우리가 친정에 보내주는 그런 행사를 했죠. 그런데 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잘하구나. 그동안에 고생이 많았구나. 사실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말을 배우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걸 하는 거 보니까 연기특하고 잘하고 있어요. 네, 그 저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한국어를 빨리 습득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동기부여가 될 텐데요. 사진을 보니까 이제 나오신 분들이 한복도 입은 분도 계시고요. 또 자국의 민속의상 이런 걸 입은 분도 계시고 또 아이들도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아주 성황뇌에 개최된 것 같은데요. 그 어린아이들, 다문화 가정의 자녀, 또 중도입국 자녀들 아이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아빠는 한국인이고 엄마는 또 해외 베트남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 문화를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두 가지 문화를 배움으로 해서 이런 아이가 장래계, 글로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또 중도입국자,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우리 아이들과 같이 공동으로 어울리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커갈수록 글로벌하는 세계에 빨리 적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외갓집의 말도 배우고 우리 이제 한국도 배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같이 믹서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걸 하고 있죠. 제가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군수님 저 참 제가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우선 저는 우리 다문화인의 한국 정책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지만 특히 그 다문화인의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했는데요.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어른들보다는 어린아이들이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체성 문제가 있고요. 언어, 친구, 선생님.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우리가 더 배려하고 관심을 쏟아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질원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지금 사실 어릴 때는 감수성이 아주 예민합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또 그런 아이들이 부모가, 어머니가 다른 입장에서 봤을 때 빨리 우리 가족 친화적인 그런 공동 시간에 입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어 문제라든지 학습 문제라든지 그런 또 어른과 아이들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교육을 하고 그런 가족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네, 대단하십니다. 그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말씀을 하셨는데 부모 나라의 언어, 이거를 학생이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학교 교육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줘서 그렇게 언어를 습득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걷는 소외감, 정체성 회복 이런 걸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들 나라에서 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결국 국가 경쟁력이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본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부모 나라의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으면 그런 다리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참 큰 언론적 입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마 거기 먼저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국가에서 그런 거 하지만은 또 시군 단위로 또 실적이 다르기 때문에 시군 단위에서 자체 실적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는데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니까 교민들이 몇 분이 있는데 또 한국어과를 그 나라에서 설립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반갑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역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도 또 국가별로 인구 비례를 보면 좀 많은 국가가 있을 것이고 또 적은 국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평준에 여러 가지 나눠서 아마 자체적으로 화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원을 이용해서 그런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거는 상당히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군수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 좋은 다문화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최근에 뭐 이런 정책이 결실을 맺은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조금 전에 우리 화면에 나왔듯이 또 친정보내주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우리 함양인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베트남 여성이 말하자면 한국과 베트남과의 농산물 수출 이런 네, 다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베트남 방문하고 농산물 수출되면 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몰랐어요. 그래, 안면이 많아. 그래, 가서 보니까 우리 직원 아니냐. 내가 우리가 한 600여 공무원이 됩니다. 직원 아니냐. 어떻게 왔어. 이렇게 됐죠. 아,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시집을 왔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농산물 판매 도움을 왔습니다.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행정에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행정에 돌아가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 행정을 모르는 사람이 통역을 할 때와 행정을 아는 사람이 통역을 할 때와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정말 우리 베트남 댁이라고 내가 택구를 지었습니다. 좋은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의 결혼 위주 여성들이 한국에서 주로 이제 서비스업이나 농업 이런 것에 종사하는데 이제 이런 여성들이 한국에 올 때는 보다 나은 삶, 행복 이런 걸 찾아서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하신 대로 사회 또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분들이 자기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취업이랄지 이런 여러 분야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80년대 초창기에는 참 뭐라고 그럴까요? 인권적인 문제를 그럴까요? 이런 면에서는 참 우리가 좀 송곳으로 마음이 들지요. 그러나 이제 그런 세월이 강불해서 또 여건이 바뀌고 세계가 달라지므로 해서 우리 한국인들도 마음 자체를 바꿔야 된다. 우리가 뭐 단일 민족이니 백의 민족이니 이렇게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는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주 여성들이 왔을 때 물리적인 화합이 아니고 화학적인 화합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동화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식구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분들은 그 나라에서 교육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다 높은 사람이 왔어요. 그럼 거기에 걸맞는 우리 한국에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능력이나 자질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 표출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도움이 되는 그렇게 우리가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각종 자격증을 따른 데 돈을 보조를 해 줍니다. 그 사례로 보면 조금 전에 베트남 댁도가 취집을 했고 또 요즘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복지 사회가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획득해서 우리 노인들을 가서 돌본다든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같이 동화되지 않느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꾸려주겠다. 그렇게 우리가 실제를 펴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이제 소통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또 소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우선 사진을 보시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저기에 나오는 열린 군수실이라는 우리가 소통하는 장이 있습니다. 제가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작은 우리 국민의 소리도 하나 듣자. 이런 측에서 매월 한 번씩 개최를 합니다. 모든 애로사항은 와서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군에서 해결하고 그렇지 못한 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우리 해결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런 사항이 하나 있고 저것은 또 이제 우리가 함양에 가면 함양에 상림수, 천년수필, 상림수필하고 있습니다. 저기에는 우리가 맨발로 걷기 대회를 합니다. 맨발 걷기 대회를 하면서 전 국민, 물론 다문화 가족이고 아이고 어른이고 남년도 다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저렇게 함으로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맨발로 걷는 그런 행사인데 저기에도 우리가 사실 다문화 가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함으로 해서 손잡고 가고 서로 암아주고 같이 가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죠. 네, 아주 인상 깊습니다. 그 열린 군수실 그 정책은 한 달에 한 번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행정의 최고 책임자한테 우리 군민들이 직접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제 애로사항도 이야기하고 건의사항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아주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인터뷰 있기 전에 저희 직원들이 이제 함양군에 설문지를 보냈어요. 함양군이 여러 가지로 자랑거리가 많을 텐데 자랑 좀 하십시오 했더니 아주 긴 답변을 보냈습니다. 함양이 자랑할 게 많으신 모양이죠. 우리 군수님이 한 번 자랑 좀 한 번 해보십시오. 우리 이제 함양에 자랑이라 하면 너무 많습니다만 우리 함양은 그야말로 청정지역으로서 교통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다가 금년에 또 우리 2020 함양산삼엑스포를 개최하는 해입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함양에서는 산삼을 2002년부터 심어왔습니다. 그 심는 조건이 해발 500m 이상에서 심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함양은 산지가 78%가 산지입니다. 산을 찾아서 우리 소득을 창출해보자 이렇게 해서 산양삼을 심고 왔습니다. 그 행사 결과 지난 2018년 8월에 우리 정부로부터 함양 2020 함양산삼항로엑스포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이 준비를 해오고 금년 9월 25일부터 한 달간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함양의 산양삼이 유명하다. 이런 거는 종례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외교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사실 인삼이거든요. 그런데 제 관찰에 따르면 한국인삼의 우수성. 이건 과학적으로 많이 입증이 됐고 그게 이제 서양인들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마케팅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글로벌 엑스포가 열린다고 하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인삼의 산삼의 산양삼에 대해서 좀 국제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함양의 산양삼, 즉 산삼은 2002년 후에 심어왔습니다. 그 심어왔는데 이제 인삼과 산양삼을 비교해 볼 때 인삼은 최고 5, 6년근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우리 산양삼, 즉 산삼은 5, 6년근도 있지만 최소 10년근 이상이 돼야 우리 효력이 있고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삼과 산삼을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성분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 그런 것도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가 산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많이 와야 되겠다 그리고 또 산삼을 가지고 또 가공풍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엑스포는 우리 산삼의 발전 또 우리 함양의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산삼 엑스포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7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것보다 상당히 홍보 효과도 받고 그런 많은 세계인들이 이번에 옴을 해서 산삼보다 더 우위에 있는 인삼보다 더 우위에 있는 산삼의 인정이 많이 갈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산삼을 재배하고 관리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마케팅하는 그런 기구를 우리가 성의를 받았고 국가기관을 설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해서 우리 함양이 맹시질을 상부한 산삼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주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우리 함양이 자랑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외교관이기 때문에 기억이 난 게 작년에 유네스코에서 남계서원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 분야에 제가 노력해온 저로서는 정말 아주 기쁜 경사였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도 지금 지난해 9개의 서원이 등재된 중에서 우리 함양이 한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함양은 선비의 고장으로서 또 청정지역으로서 또 남계서원이나 우리 함양에는 또 남계서원을 비롯해서 서원이 7개 있습니다. 그래서 선비의 문화를 하고 또 지리산을 이용한 우리 칠성계곡 또 용추사 화림동계곡 상림숲 이렇게 많은 자연 자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광과 접목을 시켜서 관광화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계시는 분들 전국에 당문화 가족들 국민들 모든 분이 함양에 와서 한번 체험을 해보셔야 그 실감은 나게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지리산 정주를 위해서 함양을 몇 번 방문한 기억이 있는데 그 지리산 또 덕유산의 그 철죽 그 아름다움을 제가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아주 수려한 산수를 보존하고 있는 함양에 앞으로 관광객이 쇄도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함양은 국립공원 지리산 1호를 접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을 접하고 있는 시군이 5군데입니다. 우리 함양이 그 중 하나인데 그 5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백두대학원을 타고 내려와서 지리산 줄령을 1000m 이상 되는 봉오리를 15개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지역이 우리 함양 지역입니다. 네. 이제 지리산 가기 전에 오도제 조망공원에 오시면 차를 한잔하시면서 또 지리산 전경을 다 볼 수 있는 네.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오셔서 네. 또 관광도 하시고 네. 힐링도 하시고 저도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오시기 전에요. 저희 직원들이 함양을 방문해서 의미 있는 인터뷰를 했어요. 영상을 좀 한번 보시고 네. 말씀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20년 전에 시집 온 송 알마입니다. 자격증 교육비를 지원해 줘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 자격증 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모나 센터에 있지만 그런데 모임하는 공간이 없어요. 쉼터 같은 거 잠깐 쉬는 거 같이 친구들 모아서 받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지원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에서 온 천선혜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12년 되었습니다. 현재 함양군 수동면에서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안전한 그 직장은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저와처럼 다른 이주 여성들은 좋은 직장을 만들어주시면 고맙습니다. 베트남은 원래는 터울 지방인데 군수님은 베트남에 가셔서 베트남 몸집 잘 드시고 그리고 더운 날씨도 적응 잘 하시고 그리고 가끔씩 저한테 밥 묵어라 밥 묵어라 라고 뭔가 저희 아버지 느낌도 듭니다. 오늘 두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처음 하신 분 참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문화 가족들이 움직일 수 있는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게 문화원에 있었는데 문화원을 새로 지어가지고 옮기고 거기 건물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쉼트를 마련해서 공략도 했습니다. 또 한국에 와서 외로움을 달래고 하면 자기 나라들끼리도 어울려서 같은 음식도 해먹고 또 수사도 좀 하고 모여서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물을 새로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약속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로 오셔서 결혼을 오셔서 우리 한명에 정착을 하신 분들은 특히 각 나라별로 제가 하루나 한 달에 분기 한 번 정도 나라의 날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시집 온 사람들은 다 한모에 가지고 하루도 음식도 해먹고 또 자기 고향의 이야기도 하고 그런 날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외로움을 해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앞으로 제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신 분은 우리 기술센터에 근무하는 베트남 대신 역시 지난번에 베트남과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상당히 수준이 있는 분들이 왔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 있는 분들의 자질과 개성을 우리가 10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격증 획득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금년에는 엑스포를 개최하기 때문에 통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기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가 모집을 할 거예요. 짧은 기간이지만 같이 우리나라 함량인과 같이 통력도 하고 같이 가는 게 안 좋겠나 이런 구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인들의 함양 거주하는 다문화인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시겠다.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가는 건 필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군수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이 선진적인 다문화사회로 안착을 하는데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첫째는 좋은 질문이신데 우리 한국인들 또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미국은 사실 다문화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의 역사는 200년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5천년이라는 역사를 흐르면서 뭐라 그럴까요 백이민족 단이민족 그게 탁 벗겨있고 또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남하선호사상도 많이 이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에서 이민원 가족들을 대할 때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 같이 맞아드려야 되겠다. 그 인식 부터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시책 이것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역시 다문화 이민 가족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함량에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변화 기반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한국이 건강한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론 법과 제도 이런 거는 주로 중앙정부에서 하겠지만 인식 개선 이런 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문화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경제하는 새해 우리 다문화 가족 여러분과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 가족으로 우리 함량에 왔지만 다문화 가족이라는 그걸 잊어버리고 나는 한국인이다 함량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생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또 함량에 사시는 특히 함량에 사시는 가족 여러분들 함량은 내 고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금년 한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항상 건강하시고 특히 또 여러분들은 우리 함양 군정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양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앞에서 말씀드리듯이 우리 함량은 9월부터 산삼 엑스포가 개최됩니다. 다문화 가족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모든 국민들이 우리 함량으로 엑스포에 꼭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수님 저에게는 철학이 있습니다. 바로 다문화는 국가 경쟁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9월을 같이 외치면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는 국가 경쟁력이다. 장시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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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